대통령진무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요. 기존에 군 국방부가 쓰던 헬기장이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로 이전하게 되었습니까? 그렇죠. 국방부는 긴급한 상황 시에 대통령 헬기장을 함께 이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제가 볼 때는 국방부에서 국방부 나가라 하고 했을 때 한마디 반항도 없이 나갔던 국방부가 눈치 보여서 대통령님 헬기장을 같이 쓰실 수 있겠습니다. 긴급한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사용하시는 헬기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적인 헬기 운항은 노들섬에서 있는 헬기장을 운영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. 시간이 한 10분 정도 소요될 뿐입니다. 장관께서 그렇게 소망하는 대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노들섬 비행장, 헬기장은 주로 응급환자를 이용하거나 민간인들이, 민간 헬기가 사용하는 곳이었죠? 서울시가 관리하는 헬기장인데 민간 헬기장이 많이 사용했었습니다. 네. 군 헬기장이 이용하면 훨씬 더 사용 횟수가 늘어나겠죠? 1일 단위 헬기 이착륙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1일 한 7회 정도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하루 정도, 1일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7회, 8회 이용하면 상당수 늘어나는 거죠.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 사용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.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. 노들섬과 한강병 아파트 사이는 최소 6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. ppt에 노들섬을 띄워봤는데요. 아무런 차폐시설이 없죠. 그렇죠? 옆에 지역구가 아마도 서초구, 용산구, 동작구, 마포구 이렇게 될 텐데 아무런 차폐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고려한 결정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. 여러분, 저 헬기장하고 실제 기존에 있던 국방문의 헬기장하고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큰 거리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. 그 용산의 기장은 차폐시설이 있었습니까? 차폐시설이 아주 낮게 되어 있지. 낮게 되어 있지만. 이건 개활지 아닙니까? 개활지는 소음이나 진동이 훨씬 더 넓게 퍼져나간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런데요. 이것과 관련해서 인근의 지자체와 서울시와는 협의를 마쳤습니까?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한 번도 안 했습니다. 저희가 확인했더니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. 이 노들섬 헬기장의 지도를 보시면 정말 그냥 뻥 뚫려 있는 개활지입니다. 마음만 먹으면요. 이 헬기장에서 누가 타는지 누가 내리는지 그냥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일반 망원경을 갖고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얼굴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예요. 그러면 탑승 인원들이 낱낱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군사정보에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닙니까? 이에 대한 어떤 조치를 강구하시겠습니까?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거는 국방부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. 만약에 99%가 다 완벽하다 하더라도 0.1%의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을 뚫고 안보가 위협이 되는 거라서 그런 게 완벽하게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방부 장관으로서 지금 답변하실 태도입니까? 네.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이 협의 없이 진행된 집무실 이전 때문인데 결국 안보에 대한 위협까지 발생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.